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이륙한 보잉 항공기에서 바퀴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유나이티드 항공이 운행하는 보행 여객기가 현지시간 9일 LA공항을 이륙한 후 바퀴가 떨어져 나갔습니다. 여객기엔 승객 174명과 승무원 7명이 타고 있었으나 모두 부상 없이 목적지인 덴버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유나이티드 항공은 성명에서 바퀴는 LA에서 회수됐으며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지난 3월에도 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이륙한 유나이티드 항공 보행 여객기가 이륙 직후 바퀴가 빠지며 우회 착륙했습니다.